안녕! 안녕! 뭘까? 어? 들어왔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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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니지 여러분들 오늘은 차에서 진행하는 민지의 퇴근길 라이브입니다 예! 좀 이따 초대 손님도 있을 예정이고요 어쨌든 오늘 가장 먼저 자랑하고 싶은 초록색 후드 그리인 초록색을 입었습니다 성공이죠 이건 이건 누가 봐도 초록이니까요 뭔가 얼굴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된 것 같아서 찾아가겠습니다 아닌가? 어쨌든 오늘은 오늘은 행운곰 안 왔어요 오늘은 가방을 바꿔가지고 와서 오늘 행운곰은 저의 귀여운 귀요미 컬렉션 자리에 안착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스키 타러 왔는데 너무 어려웠나요? 스키가 처음에는 A자로만 하고 내려오게 되잖아요 근데 타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서 막 슉슉슉 에스로 타게 되고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퇴근길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지의 퇴근길 퇴근길 맞아요 저 어제 목욕했거든요 그래서 베스밤 써봤는데 어떤 토끼가 나왔을까요? 비밀입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구독자 구독자분들도 구독자분들도 구독자 구독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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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다들 이미 퇴근하고 저녁도 먹었겠죠? 집까지는 조금 걸리는데 아주 잠깐 와봤어요 인스습? 인스타그램 스토리 그 정도는 알지 피곤해 보인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단지 퇴근길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퇴근길은 너무나 설레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되게 새롭네 차랑 차에서 라이브하는 거 감기 걸렸냐고요? 아니요 감기 걸린 건 제가 아닙니다 약 걸렸네 여기 있는 친구 부끄러움이 많네요 부끄러움이 많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어머머머머 뭔 소리야? 물 마시는 소리?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 마시는 소리라고 합니다 미안해요 소리야 이렇게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저녁 아직 안 먹었어요 저녁 메뉴 추천해 달래요 저녁 메뉴? 지금 감자탕 저 감자탕 갈비탕 설렁탕 이런 거 좋아해요 주변할 수 있어요 이제 준비된 근육 이거 어떻게 했어 둘이? 고정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제가 혼자 하려고 고정을 안 했잖아요 그냥 여기 고정하면 되죠 통카메도 어떻게 나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면 아니 왜냐면 여기 있다가 바꿔야 되니까 아무튼 아무튼 오! 잠시 없어 미처원 드리네 그러니까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차라서 아까 소리는 이 친구의 소리였거든요 저희 얼마 전에 물통인데 이렇게 그거 알아요? 혜인이? 이렇게 짜 마시는 음료수가 있어요 알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저 핸드폰 케이스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을 못하네 도와줄까요? 여기서 플래시로 쓰이고 이거 어떻게 자랑하지? 그거를 빼요 핸드폰 케이스 아니요 괜찮아 아니요 괜찮아 잠깐만요 이거에요 귀엽죠? 볼때마다 행복해지더라구요 우리 혜인씨도 오늘 초록색 입으셨잖아요 아 맞아요 빨강색만 입은 것처럼 보려고 했지만 초록색 입었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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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남은 없지만 우리 파만이씨도 초록색 신발을 신었습니다 오늘 제복 그리고 강혜린씨의 가방에도 초록색이 있었습니다 모난이씨는 어떻죠? 네? 오늘 너가 빨간색을 했었지? 아니요! 괜찮아요! 1주일 정도 걸렸어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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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약간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이 눈이 정말 이상해요 정말?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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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머리 너무 귀여워요 오늘... 이타가무 촬영할 때는 건 머리 아닐까요? 이타가무 니낫혔다 이타가무 니낫혔다 롯데가무 롯데가무 롯데가미 돼버렸다? 아 저 됐어 이타가무인데 이타가무 니낫혔다 아무튼 저는 초록색을 못 입었고요 앞으로 입을 예정이고요 두고보세요 제 가방 강혜린씨의 가방 잠시만요 초록색 인증 가겠습니다 여러분 펌씨는 과연 펌씨는 과연 펌씨는 잘 보이게 해주세요 확실하게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가방이니까 이렇게 써요 강아지가 아주 사랑스럽게 나오고요 이 강혜린씨의 초록색 얼짱 각도로 찍어줘야지 그렇습니다 인증했어요 인증했대요 인증했대요 땡큐 방금 땡큐 무엇 땡큐 땡큐 You wanna say something? No Okay Let me read some comments 귀엽대요 혜린씨 가방 인기가 많네요 하니씨가 더 귀여워요 하니씨가 더 귀여워요 네요 슬로팅 슬로팅 하니씨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하니씨는 비지그러 이거든요 닭 majestic 슬로팅 부럽네 그렇습니다 그거 진짜 재밌었어요 제 브이로그요 저는 글쎄요 있었나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이요 오늘 재밌는 촬영을 했어요 스포는 해줄 수 없어요 StS 굉장히 특별한 댓글들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를 해달라는 질문과 몇 년생인데 친구 가능한가요? 그것과 We need something more fun guys Something new something more fun Creative That's a good word Okay 재밌는 그리고 캘린더에 저희 대댓글 기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다보면 보통 버디즈들이 어떻게 하면 대댓글을 받을 수 있는가 고민하는데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그렇고 모든 멤버들이 그렇겠지만 그냥 딱 답장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댓글에 어떻게 댓글이 달릴지 몰라요 그래서 늘 그냥 편한 마음으로 있다보면 언젠간 뉴닌스가 찾아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해 어쨌든 여러분 오늘은 정말 짧게 인사만 하러 갔던 거기 때문에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늘 텐션 좋다구요? 맞아요 여러분 이 포지티브한 에너지를 오늘 하루종일 끌어내려고 노력을 해봤답니다 오늘 하루종일 끌어내려고 노력을 해봤답니다 어쨌든 어쨌든 호라멘이니만 저는 특별 인사를 할 건데요 해보겠는데요 또 자랑할 거 없나 뭐 오 아 포니지한테 안 보이겠다 이렇게 엄청 반사되는데 아쉽네 자랑할 것이 딱히 없습니다 나중에 재밌는 사실과 함께 또 여담할 것 fundo 다시 traz다 아오 근데 이거 포니 라이브 화질 좋아진거 같죠 다가갈 수 없어, 버니지들 어쨌든 유원아 안녕 우원아 유원아 안녕 안녕? 예스! 허어! 퍼니즈! 진짜 화질이 좋아진 거 같긴 해요. 뭔가 그런 거 같지? 안녕! 안녕! 와! 와! 쟤네라! 쟤네라! 시청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알겠습니다. 안녕! neck pediatrician 럯외 hydro 타본